최근에 한 40대 여성이 유방암 수술을 하고 요양병원에 있는데 유방암 수술을 하면 안티에스트로겐을 쓰거든요. 타목시펜이라고 하는 항암제를 써요. 유방암이 재발하지 말라고. 옛날에는 한 1년 썼는데 요즘에 한 5년 이상 쓰거든요. 그러면 몸 안에 있는 에스트로겐을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젊은 여성이 폐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젊은 여성도 그러면 완전 폐경기 여성처럼 돼버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폐경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질이 너무 건조해지죠. 그래서 유방암 수술 후에 이혼율이 한 13%라고 얘기를 하는데 섹스리스까지 따지면 젊은 여성들한테 유방암 수술 후에 굉장히 위기가 와요. 치명적인데요. 네. 그래서 이런 여성이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저에게 찾아왔는데 질레이저 시술하고 남편하고 성관계가 다시 가능해졌고 관계가 회복됐어요. 아. 그런 또 사례가 또 있나요? 특히 이제 암, 자궁경부암, 난수암, 적내막암 수술하고 나서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하거든요. 네. 그때도 질이 완전히 위축되고요. 그 다음에 유방암도 그렇고. 그리고 대장암 같은 경우도 대장암 수술한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할 경우 질이 또 위축돼요. 그러니까 암하고 상관없이 질이 위축이 되는데 남편은 부인을 사랑하니까 성관계를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갈등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부인은 자기는 암투병 하는 것만 갖고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할 때 두 가지 생각을 해요. 서운할 것 같아요 저는. 남편한테 좀 이기적이다. 서운하다. 두 번째는 남편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구나. 아. 양면성이네요. 네. 두 가지 감정이 있죠. 그래서 그럴 때 되게 고민스러워해요. 남편도 비슷해요. 남편도 내 아내가 암투병 하는데 내가 이렇게 동물처럼 짐승처럼 이렇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미안하다는 생각과 그래도 사랑의 마지막은 내가 부인을 여자로서 사랑하고 색소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성관계를 하는 두 가지 감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특히 갱년기도 위기지만 암 수술 후에 성생활도 되게 젊은 부부들이나 그냥 건강한 부부들한테는 굉장히 큰 위기예요. 그리고 왠지 암 수술한 다음에 성관계를 하면 암이 옮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자궁경부암이나 이런 것. 그리고 그래서 성관계를 또 기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아내 쪽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둘 다 할 수도 있고 한 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성관계를 그래서 기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암은 성관계로 옮기지 않아요. 그래서 암투병도 문제지만 암 후에 성생활도 되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문의하고 상의하고 성생활을 계속 이어가야지 암은 치료가 됐어요. 5년 지나서. 그런데 이미 부부 사이에는 남남 돼버리거나 남편은 이미 다른 섹스 파트너가 생기거나 가족이 돼버리거나 이혼하거나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병원 치료하고 가정은 깨진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암 걸렸을 때 꼭 성생활도 챙기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 있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과 전문의가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네요. 문제가 생기면 박해성 원장님을 찾아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플 때는 그럴 겨를이 없고 그것이 왠지 사치처럼 느껴져요. 네. 성생활까지 생각하는 게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이거 사치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젊었을 때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고 늙었을 때는 그 건강을 찾기 위해서 번 돈을 쓴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도. 그러니까 막 부자가 되려고 돈을 모았는데 가족을 잃거나 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건강을 찾았는데 행복을 잃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같이 챙겨가고 생각을 해야죠. 머릿속에. 성생활이 남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